반면 소녀팬들 잠 못 이루게 만드는 비쥬얼 모이는? 엑소의 비타민 찬혈입니다. 굴욕 없는 외모의 주인공 엑소의 찬혈이 3위에 안착. 엑소하면 비쥬얼, 비쥬얼하면 찬혈. 저희가 서 꾸미려고 하면 안 돼요. 저도 사실 피부나 머리나 그런 것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라구요. 184cm 훤칠한 키에 원빈도 울고 갈 조각 같은 외모의 소유자. 이런 비쥬얼은 소녀시대가 진작 알아봤다. 숨겨둔 트윙클 찬혈. 하지만 완벽한 이 남자에게도 부족한 점이 한 가지 있었으니 바로 겸손함. 일단 본인이 제일 잘생겼다고 생각하기는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저 자신을 굉장히 사랑하기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있지만. 12명이 다 1등이라서 저도 그냥 1등이라고. 아니요. 이미 덮긴 늦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얼굴에 묻어있는 잘생김은 옛날 옛적 호랑이 담배피단 시달부터라고. 눈, 코, 입, 얼굴형, 피부, 두산까지. 어디에나 흠잡을 데 없는 무결점 외모를 자랑하는 찬혈. 얼굴만 잘생긴 줄 알았더니 기터도 잘치잖아. 윤우, 하정으로 있는 먹방 능력까지 탑재. 이렇게 소녀감성, 눈알감성 자극하는 외모를 장착했는데 순이 없으면 이상하지. 축하축하! 축하를 정말 영혼 없이 해주네요. 비주얼하면 빼놓을 수 없는 다음 주자는? 안녕하세요. 미스 A 수지입니다. 이보다 더 아름다울 수는 없다. 미스 A 수지가 2위! 여자의 변신은 무죄! 데뷔 이후 청순함과 섹시함의 경계선을 오가는 반전 매력으로 많은 남성들을 무장해제시킨 장본인! 그야말로 청순 섹시의 대명사! 굴욕 없는 피부에 청순 외모 덕에 국민 첫사랑으로 자동 승급! 수지가 아마존이 뽑은 최고의 미인으로! 수지 따봉! 이런 청초한 눈망울로 바라보면 어떤 남자가 안 넘어갈 수 있소냐! 제가 생각해도 제가 너무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수지 양 진짜 너무한 거 아님! 징습남 옥태경과의 키스를 시작으로! 순수 포텐 터지는 이재훈의 입술까지 앙 하더니! 설마 요즘 대세 김수연 입술도! 오직 천송이만을 위해 사는 도매니저! 도할배 김수연 또한 한때는 수지에게 온 사랑을 바쳤던 때가 있었으니! 왜 자꾸 사람을 흔들어요? 김수연만으로 만족이 안됐단거니! 이승기의 마음까지 훔쳤던 수지! 결국 재인한 19금 입술 포기기에 역사를 남겼다! 오이 깜짝이야! 최스만 네 번째! 김수연 오빠랑 웃고 서로 계속 NG를 냈던 것 같아요. 해맑은 비주얼로 많은 남성들을 쓰러뜨린 수지! 자신의 매력 포인트는 뭐라고 생각하나요? 저는 코예요! 높지 않는데 그냥 제가 자기만족할 수 있는 코인 것 같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사랑스러움으로 무장했기에 순위에 오른 거 아니었어? 예쁘게 해준 정샘물 언니들 스타일리스트 자정 언니 회원실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지켜봐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수지보다 더 꿀같은 외모를 자랑하는 대망의 비주얼 1인자는 과연 누구? 정답은 이현에이 쏘이다! 성형 한 나름 미남 광희! 누나들 꽉 잡은 예능샛별 형식! 대망의 1인은 타고난 영화배우 외모 임시완! 비결이요? 인내? 근성? 그럼 비주얼로 가요! 이런 비주얼을 썩히게 아까워 결국 영화계로 진출을 시도! 외모만 1인자인 줄 알았더니 연기력도 최고 최고! 이 소리 그냥 소리 아닙니다! 영화에서 아이돌 쏟아 임시완을 맞았던 그런 소리입니다 여러분! 저도 손 좀 잡아 주이소! 아이고 맞으세요 아이고! 그 누구도 피해가기 힘들다는 과거 서진의 굴욕도 없는 시완님! 어떻게 임시완이 그걸 찍을 수 있냐! 심지어는 완벽한 민낯으로 최고의 기록도 찍었잖아! 기네스북 찍었죠! 얼굴만 완벽하냐! 명석한 두뇌까지 탔지! 이러니 멤버들의 질투를 안 받을 수가 있나! 시작! 최대한 빨리! 생방송입니다 여러분! 생방송에서 큐브를! 하여 몇 초 고지가 눈앞에 보이는 그 순간!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생방송에 큐브를 하고 있다! 생방송 큐브! 임시완은 외모에 반해! 큐브도 자체 박살! 어떻게 하지? 이건 선수용 그게... 어떡하긴 만회하는 의미로 수학 문제 풀기! 저희가 한동안 계속 풀어요 알았죠? 맞추면 저에게 손을 주세요! 공필 하나 드릴게요! 생방송 도중 수학 문제를 열심히 풀었던 시완! 결국! 시완씨가 정답을 적었습니다! 제가 답을 알거든요! 마이너스 1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아련 터지는 외모는 물론 회전빠른 두뇌까지 지녔으니 1위가 마땅! 하늘이 도는 거죠! 주완의 시작되었mayı 잊고тов! 로 процесс morale